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SetEnableColumn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선택 항목들을 동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비활성화 기준이 될 컬럼과 비활성화 조건을 함수의 파라미터로 명시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입니다.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아웃라인 뷰의 헤드탭에서 데이터 리스트 1의 컬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시티, 컨트리, 타입 컬럼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될 때 데이터를 정의하고 SetJSON 함수를 이용하여 정의한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 1에 설정합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선택 항목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좌측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SetEnableColumn 함수를 사용하여 컨트리 컬럼이 코리아인 선택 항목을 비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컨트리가 코리아인 항목이 비활성화됩니다. 이번에는 코리아를 캐나다로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리가 캐나다인 항목들, 즉 오타와 그리고 토론토가 목록에서 비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고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타와 그리고 토론토가 목록 상에서 비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